안녕하세요. 발리에 살고 있는 옆집행위원장, 충땅. 오늘은 제가 보니까 너무 나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나연이나 민수가 너무 현지화가 안 돼있어. 복장이나. 너무 한국인이야 지금. 그냥 한국에서 여름 되면 너네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 나연이 바지 봐봐. 너무 한국 스타일? 너무 그냥 더워 보여 벌써.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동시장이라고 약간 로컬시장인데 저도 사실 처음 와봤는데 와본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설레요. 그럼 그것도 있나요? 바동시장? 아둥바둥이어서 있어요. 여기서 아마 옷이 좀 판다고 들었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판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보시죠. 아 근데 여기는 진짜 거의 다 현지인인데? 진짜 거의 다 현지인이다. 내가 알기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 네네. 여기에서는 과일 같은 걸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옷 같은 거를 파는 것 같아. 어? 동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 엄청 큰데요? 어. 저쪽을 건너가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아직 오픈 시간이 아니야. 어? 4시 오픈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저런 거만 오픈이고 가든 가게들이 엄청 많아. 아아. 가봐. 프로듀스. 프로듀스.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한 15분 정도 있다가 오픈한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서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있는 넘어오자. 좋아요. 오케이. 너무 덥다 여기.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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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오픈하는 중이 아니라 닫는 중이었던 거야? 아. 아. 알아두셨구나. 내 말을. 알아두셨구나. 알아두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야. 아니 나연이 시장 오픈 시간. 아니 나 오픈은 읽을 줄 아는데? 그냥 가격만 살짝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못 살 것 같아. 종류가 너무 높아. 이건 큰 티셔츠. 가격이 다 다르대. 어. 차이가 얼마나 나오려나? 몰라. 어. 계산기 나왔다. 네. 20. 25만 루피. 이게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앵 황금. 네. 이런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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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말하고 가시죠. 아. 아. 여기 이제 얘기해 주신 건 이제 할인을 하려고 하시는 거야. 네. 마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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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좀 전에 가게보다는 엄청 싼 건데? 딱. 딱히 사야겠지? 예. 아. 너무 더워서 갈아입고 가고 싶은데? 이거만 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 돼 좀 디스카운트 아 나연이 잘 깎아? 이런 거? 눈 깎아요 뭐야? 노 노 야무지다 와우 오 뭐야? 왜? 왜? 3만원 3만원 아 그럼 7만 이것도 많은 건데 가자 가자 내일 사 여기서 가자 스킬 해야 돼 가자 스킬 인정 노 노 노 아 노 노 10만 10만이래 8천원 아따 고집 좋다 뭔가 해줘요 야야야야 하하하하 이게 된다고? 아니 이게 된다고? 해피 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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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연이 이거 사 이걸로 감사합니다 아니 나연이 이게 된다고? 나연이 정말 영어 한 마리도 안 쓰고 이 노컬시장에서 이걸 깎아서 산다고? 오케이 탱큐 크리 마커시 네 약간 갈아입고 싶은데? 아 물어봐 토일럿 나오고 이거 체인지해 어디서 하냐고 뭐야 찰떡인데? 너무 시원해보이는데? 아 진짜 너무 시원해 잘 골랐다 하하 duplic 잘 골랐어요 예뻐 예뻐 네 저희가 다시 왔죠 하루가 지나고 다시 와서 딱 보니까 벌써 지금 밖에서 봐도 옷가게가 많이 열려있어요 가가지고 오늘 현지 복장으로 현지 복장으로 싹 한번 갈아입죠 레츠고! 레고 레고 어제 그 아주머니 마중 나와 계시대 아니 뭐 진짜 약속한 것처럼 딱 맞춰 나와 계시대 앞에 계신 게는 레전드인데? 엄청 자연스러운데? 약속은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다시 가서 옷을 좀 봐야지 아줌마가 밖에서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Like this 스타일 아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아줌마 스타일 약간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전통 복장을 파는 것 같아 맞아요 살짝 올드하긴 한데 다른 나이 땅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색깔 있는 아줌마가 또 오셔가지고 자기 지금 가게로 오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나? 다른 가게 사장님이신데 이 가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빼가네?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화려한데? 그러게요 색깔이 너무 너무 화려한데? 디자인은 다 똑같고 쌤 디자인에 다른 컬러 근데 너무 이거는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여자 옷만 거의 있나봐 진짜 생각해보니까 근데 가게 옷이 되게 똑같은 게 엄청 많네요 비슷한 비슷한 컬러 비슷한 느낌이 엄청 많네 이 옷 제일 잘 산 거 아니야? 어저께? 잠깐 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데요 진짜? 아 진짜 이게 멀리서 봐도 제일 예쁘네 아 그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아 컬러가 아 이 색깔도 예쁘네 아 이 색깔도 예쁘네 아 나 저 색깔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How much? I need same price How much is this one? 샘플? 아니야 same price 같은 거 아니에요 How much you buy? How much you buy? 아 왜 그래 How much? How much? How much? And this And this How much? How much? How much you want? You want? You want? How much money? I said my money 이부터 샀을 때 여기 빵실 갑자기 남대군 시작에 왔나? 엄청 웃긴데? 아 양만당당당 아 그럼 딴 데가 딴 데 아 안산 아 안산 아 안산 양롱실게 신선 돌아보자 우릴 잡지 람네 아니 근데 나연이 이제 나중에 이거 원피스 생각났네 10만 루피아 까지 떨어졌어? 분명 또 오잖아 또 깎아 저거 안 해? 알거든? 뭐 좀 알아? 뭐 좀 쳐 여기 층에는 아예 그냥 옷을 파는 건 없는 거 같아 아무것도 없어 아래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바구니 베트남 그 넉라이 네 색깔 모자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된 거 같아 그리고 음식 조금 팔고 응 뒤에 올라가서 다시 보면 안 돼요? 뭐 아까 밟히는구나 아니 눈에 손이 난다니까 그래 막 없어 맞아 맞아 옵션이 너무 없어 한 번만 다시 가봐요 그래 나연이 여기 붙은 거 아니야? 몸하고 인정 아니 이게 너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아니 이거만 한 게 없어 진짜 없어 다 돌아다녀 봐도 이게 제일 예뻐 한 번만 다시 들어가 보자 오케이 아 원환드레드? 넇노 원환드레드? 너무 비싸해 원환드레드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네 원환드레드? 원환드레드? 뭐?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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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침 말 사 governed 카메라 정말로 비akers 글고 keh 파 그런 escol 이메어 이런 초록색iges 아 Justice 아니 아 사오니 땡큐 땡큐 드리마카시 예 드리마카시 눈 너무 돌아간 게 보여가지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하나 샀는데 오빠는 뭐 안 사? 오빠가 꺼 그래 너 볼 때 아 받은 거 있어 받은 가격 있긴 한데 역시 남자 스타일 이게 남자 스타일 진짜 딱 쇼핑이 남자 스타일이에요 아니 뭐? 딱 지나가다가 아 저 가게 나중에 한번 가면 되겠다 아 진짜? 가서 골라 갖고 사는 데까지 내가 봤을 때 한 2분? 오? 이 정도면 정확하게 하시네 가보자 가보자 이 가게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시장에서 갑자기 뭔가 다른 느낌의 어떤 가게인데? 조그만 가게가 아니라 엄청 큰 가게인데? 아 저기 휴지츠들 쫙 걸려 있으니까 야스 아니 막상 들어오니까 살 거 눈에 띄는 건 없는데? 멀리서 볼 때 내가 좀 맞아 맞아 네 뮤디뿔? 쨍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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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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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여기는 옆동이잖아 근데 이런 먹을 것만 파는 줄 알았는데 과일하고 여기 4층 가면 또 옷도 판대 한번 저기 가볼까요? 아까랑 좀 다른 분위기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여기는 다 과일하고 이런 거라 뭐 살 거면 제일 마지막에 사는 거 같아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시원해 보이고 보니깐 이렇게 1층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계잖아 우리가 어느 날도 원하지 않던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뭔가 팔면 약간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처럼 아마 이분한테 조금 맛있게 돌아갈 것 같아 느낌 좋은데? 좋은데? 오빠 약간 현지인 같아 봐봐 아 시원하다 뭐야? 이렇게 잘생겼어 뭐가? 저희 먹었어? 저희 이거 잘생겼다고? 아 난 괜찮은데? 디자인이 괜찮아 시원해 보이잖아 하와바치 네 250 아니 뭐 여기는 250가 기본이야 다 오빠 좀 깎아봐 근데 민수는 내가 봤을 때 잘 못 깎아 마음이 좀 악해가지고 그래서 20만에 산다고? 너무 꺾τη 총 100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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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가자 한 번 더 1,50 가자 가자 가시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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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OK 100. واx 100 Ran alert에데도 바로 해주는건 보면 더 세게 불렀어야 하는데 약하게 불렀어요. 8000원이야? 비싼거야? 비싼거지? 좀 죄송해서.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조금 하고 해주셨는데 오케이 100 brings down one hand with passion.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야 살아남겠어? 발리에서? 살까? 아니야 suivre. 4. 4. 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땡큐. 제가 맛있게 한 번. 15, 15. 얼마야? 15, 15. 1,200, 300원이죠? 아 그러네. 1,200원 정도 하겠네. 1,200원 비싼데? 그러니까요. 몇백 원 정도 하지 않아요? 이거 까짓 테이크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지연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지금 몸 너무 말라서 과즙 넣고 싶어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달아요. 맛있어? 설탕물이야, 설탕물. 지윗 지윗. 나도 나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냥 설탕물이야. 약간 미니 파인애플 그 맛이 나. 근데 이거보다 더 달아, 미니 파인애플 맛이. 일단 우리가 지금 발리에 와서 첫 번째 이런 로컬 시장에 와봤는데 제 첫인상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나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냥 옷 사는 데는 나도 베트남에 있어봐서 알지만 할인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티키타카 하고 이런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먹을 거 사는 거나 아까 파인애플 사는 데에도 파인애플 사고 나왔잖아. 15,000루피인가? 15,000루피? 15,000루피야. 15,000루피야. 15,000루피가 가격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내려와서 우리 계속 가이드 해줬던 그 나중에 뒷돈 받으시는 그 분이 내려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왜 이렇게 오늘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 많이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왜 내려와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와... 동남아구나. 너무 두 얼굴이다. 어. 그러고 뭔가 나와가지고 난 기분 좋게 이런 거 쇼핑하고 눈으로 아이쇼핑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우리가 머무는 곳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데들, 외국인 상대를 많이 하는 데들은 엄청 그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게 엄청 많잖아. 근데 그거에 너무 다른 버전? 다들 좀 냉정하세요. 아 표도스러워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진짜 현지 시장인가봐. 외국 사람도 잘 안 보여. 맞아. 몇 번 못 봤어.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첫 인상이고요. 뭐 한번 와보실 분들은 와보셔도 볼거리는 많아요. 되게 넓어가지고. 볼거리 많고 재미는 있어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볼을 사시고 안 사시는 거는 정말 진짜 맘에 드는 것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인정. 그럼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